자, 13학년도 수능예비시행 12번이네요 그림은 초음파 송수신장치 S를 이용하여 X축성에서 340m 떨어진 두 물체 AB에 각각 속력이 340mps 초음파를 보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양쪽으로 소리를 쐈다라는 거지 양쪽으로 소리를 쐈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애 있고 자, 근데 S가 X축상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초음파가 A까지 갔다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B까지 갔다가 오는 데 걸린 시간보다 1초가 짧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초 더 빨리 도착했다라는 소리네 그치? 자, 이때 A로부터 S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네요 그쵸? 뭐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일단은 위직수로 놔야겠네 그치? 여기 X 놓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얘가 X면은 얘는 340-X가 되겠죠 그치? 자, 속력이 지금 이거인 초음파다라 그랬는데 뭐 소린 등속도 운동할 테니까 S는 VT 이거 쓰면 될 것 같네요 그치? 자, S는 VT인데 주어진 게 뭐라고? 시간을 주어졌잖아 그치? 시간을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뭐다? V분의 S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가 오는 애를 구하면 자, 속력은 일단 뭐다? 340mps라 그랬고 그 다음에 왕복이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2X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자, 속력은 똑같이 340이야 그치? 근데 왕복 거리는 어떻게 돼? 340-X의 2배지 그치? 앞으로 340-X 그 다음에 뒤로 340-X니까 그러니까 680-2X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금 뭐라고? 얘가 그치? 1초 짧았다라 그랬어 그치? 얘가 1초 짧았다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양변에 340 곱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2X는 680-2X-34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치?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X는 340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정리하면은 쓱쓱하게 되면은 85 이렇게 되겠네 그치? X는 85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분 2호 1분 3d 나아지 그리aby1 2호 3 KARF 5-6 6-7 6-7 4-7 7-6 7-7 7-8 8-6 9-9 9-9 10-9 9-9 10-9 10-9